대전과 아산에서 날개와 꽁지 등 곳곳이 잘린 채 버려진 비둘기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유해 조류로 분류되면서 도심 속 비둘기들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날개 절단은 명백한 동물학대 범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아산시 배방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구조된 비둘기입니다. 언뜻 봐선 이상한 점이 없지만 날개를 펴니 절반 이상 잘려나가 있습니다.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잘린 흔적이 있습니다. 정상 개체와 비교하면 한눈에 봐도 날개 길이가 상당히 짧습니다. 지난해 대전시 서구 갈마동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도 날개는 물론 꽁지, 다리발가락도 없는 비둘기가 구조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같은 아파트에서만 이 같은 사례가 5차례나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지만 아직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동물단체들은 비둘기가 지난 2009년 유해 조류로 분류되는 등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지만 엄연히 생명을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며 날개 절단은 명백한 범죄이자 학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물에 물리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를 했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TJB 이수복입니다.